1.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원 21장 3절 말씀. 아멘. 기꺼이 책임지려는 우리는 지식과 좋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단호한 행동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정과 공동체, 교회, 그리고 세상의 죄와 피로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그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꺼이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회계를 통해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을 준비를 갖출 것입니다. 목상. 단호한 행동은 자신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하겠다는 결정에서 나옵니다. 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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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상.